첫 번째, 우리 삶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. 두 번째, 명상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평화를 찾게 해준다.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조화를 찾고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혜의 길이다. 세 번째, 요가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다. 우리가 젊음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유연성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. 네 번째, 우리의 마음과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. 명상과 요가는 이런 긴장을 풀고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. 다섯 번째, 명상과 요가는 우리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주는 길이다.